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잠깐 이분 또 불안하게 그 얘기 왜 하는 거야 아니 또 다른 사람도 얘기할 것 같지 않아요? 하지 마라 근데 아까 제가 뭐지? 그지 뭐라 근데 아까 제가 뭐지? 그 채윤씨 맞나요? 채윤님 채윤님 제가 갈비탕 딱 잡았는데 그거 잡고 싶어서 잡는 거 맞아요? 막 이렇게 뒤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지윤님은 매운 걸 못 드시더라고요 아 진짜? 매운 거 좋아하세요? 아 좀 사람마다 좀 다 매운 것 같은데 이거는 안 하겠지 사람이 변해야지 시선님은 저 아이고 아이고 4명 안에서 제일 안 죽었다고 저는 거의 핑계를 이제 됐죠 맨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너무 더웠다 안 웃어줬나 봐요 제가 시선님한테 표정이 약간 어색해졌어요 긴장하셨겠죠 시선님 처음 오셨으니까 네 너무 좋게 봐주셨습니다 이따가 숙소 들어가면 또 시선님의 손으로 시선님의 손으로 시선님의 손으로 시선님의 손으로 하지 마 정말 그만 줘 일부러 그러고 사람 참 저녁 갈비찜 해주신다 그랬더니 아 아 어떻게 해 아 못 먹는 거 아니야? 이분이 약간 법락법이 다른 여자 얘기 실컷 한다며? 약을 엄청 주네. 그 사람들한테는 못 느꼈었어. 아 그러고 그러고. 인섬님이 계속 눈을 못 마주치잖아요. 보통 우리가 호감을 가지면 그 사람을 쳐다본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못 쳐다보는 경우들이 더 많거든요. 처음에 그 느낌이. 그래서 지금 계속 눈을 못 마주치는데. 아 이분 봐라.